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영국에서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떠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시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왕비에서 쫓겨난 어머니 캐서린 때문에 공주였음에도 처녀 대우를 받으며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메리 일세가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서 제대로 된 왕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여왕에 등극하게 된 후 벌어지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사실 영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메리 일세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영국의 상황을 본다면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시기상조였고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아 왕가의 대를 일려낸 생각으로 메리 일세의 어머니 캐서린 왕비를 밀어내고 젊고 예쁜 엠블린을 왕비로 앉히며 캐서린 모녀를 좁고 차가운 옹색한 집으로 쫓아났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메리 일세는 잘나가던 어린 시절 아는 남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미모와 웃음을 모두 잃으며 고독한 생활 속에 분노와 돕기로 똘똘 뭉쳐져 성장해 가게 되는데 실상 그녀는 5살의 어린 나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칼을 옷에 약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지만 후에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의 아들인 스페인 왕자 펠리페의 부인이 됩니다. 엠블린의 아들 에드워드 6세는 태어날 때부터 비실거리더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15년밖에 살지 못하고 요절해버렸고 당연히 후사는 남기지 못하게 되면서 공주였지만 서녀 취급을 받던 메리 일세가 아버지 헨리 8세가 정한 법에 따라 단 9일간 여왕 자리에 앉았던 제인 그레이를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 행운 아닌 행운을 맞이하게 됐죠. 영국의 메리 일세 앞에 제인 그레이와 또 다른 여인이 왕좌에 앉았던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영국 내에서는 그 두 여왕들의 왕위를 부정하는 상황이었기 메리 일세가 영국 최초의 여왕으로 대접을 받게 되지만 이때부터 영국 왕실과 영국 자체의 큰 문제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국 국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헨리 8세 이전까지 영국은 로마 교황을 가장 앞세우며 가톨릭을 국도로 삼는 대표적인 국가였지만 1534년 헨리 8세가 교황에게 왕비와의 이혼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헨리 8세는 수장령을 선포하여 영국 교회를 교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국왕이 그 지배자임을 선언하며 로마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하고 왕을 수장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인 성공회를 만들었죠. 그러나 메리 일세의 어머니인 캐서린은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스페인의 공주였기에 그녀는 어머니 캐서린의 영향으로 역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따라서 자기 어머니와 이혼하고 앤 블링과의 재혼을 위해 머지 헨리 8세가 국교를 가톨릭에서 신교로 바꾸어 버린 행위는 극한의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었기에 왕좌의 오르기가 무섭게 영국에서 신교의 흔적을 몽땅 삭제시켜버리고 국교를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메리 일세는 즉위하자 곧바로 그동안 영어로 예배를 드리던 것을 없애고 라틴어 미사를 부활시키며 영국의 가톨릭의 시대가 부활했음을 공표하지만 왕좌에 앉은 그녀의 나이는 이미 당시로선 거예 갱년기에 가깝다고 여기던 37세의 노천이었고 다음 왕위 계승자는 서열에 따라 앤블린의 딸인 이복 동생 엘리자베스였는데 그녀는 매우 독실한 신교 즉 성공의 신자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메리 일세 자신이 후계자를 낳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우선 결혼을 해야 했고 마침 때맞춰 자신의 뿌리가 되는 스페인의 완실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그 대상자는 어머니 캐서린의 조카들끼리 근친 결혼으로 낳은 자신보다 무려 11세나 아래인 당지림 펠리페 왕자였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는 그의 초상어를 본 그녀는 젊고 늠름한 그의 모습에 입이 찢어질 듯 흥분하며 곧바로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영국인들은 메리 일세가 스페인의 왕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이지 못했는데 이유는 당시 영국의 여권은 매우 열악하여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었기에 그녀가 스페인의 남편과 결혼하면 결국 영국이 스페인에 종속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고 더욱이 스페인은 지도카리만큼 가톨릭 신본국가였기에 신교도들에 대한 핍박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메리 일세의 결혼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무성했지만 결국은 멋지고 젊은 펠리페라는 남성의 매력에 뿅 가버린 그녀의 욕구를 막지는 못했기에 하여간 추미로운 고문관들에게 금화 4천 개를 녹여 만든 금주를 뇌물로 주워 구워삼는 등 어찌어찌하여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영국이 다시 가톨릭 국가가 되는 것을 염려한 신교도들이 엘리자베스 공주를 여왕으로 추대하려는 와이어트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어서 런던탑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호들깝 떠는 신하들을 웃으며 바라보던 메리 일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때 자신은 이 반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엘리자베스 공주를 런던탑 속으로 유배시켜버린 한 제인 그레이 사건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까지 반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몽땅 처형해버립니다. 반란 진압 후 메리 일세는 남편을 지키기 위한 법을 새로 지정하였는데 그 법의 내용 중 기가 막힌 것은 왕의 결혼과 그 부부를 비난하거나 그런 행위를 상상하는 것은 사형의 준하는 반역행위이며 특히 왕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지독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으로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세상이 되도록 한 것이었죠. 결국 겉모습만 보고 뿅가버렸던 펠리페 왕자와 결혼한 메리 일세는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교황을 다시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웠고 교황청은 이것에 크게 기뻐하며 캔터베리 대주교를 파견하여 그들의 지난 모든 죄들을 사해 주었는데 그 후 메리 일세는 영국을 가톨릭 국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교도들을 압박하고 무자비하게 처형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소위 화영의 나라라는 스테인의 왕자였던 펠리페 조차도 영국에서 화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국가를 신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순교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메리 일세에게는 전혀 들어먹히지 않았고 과거 어머니 캐서린 왕비의 결혼 목표를 선언했던 토머스 크렘러와 휴 레티머 등 300명 이상의 신교도들을 화영의 처에 불을 타 죽어가게 했죠. 당시 사형 집행관들조차 보기 괴로워했었던 이 잔인한 처형장에서 사형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의 목에 화약조머니를 달아주었던 영국인들은 치를 벌려 메리 일세를 피해 여왕 피해 메리라고 불렀고 그 별명은 후세의 유명한 카펠린 블러디 메리로 남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들의 증오와 원망을 받던 메리 일세는 서둘러 아이를 낳아 후계자를 세우고 싶었지만 이미 중년의 나이에 들어선 시기에 아이가 들어설 리 망모했고 결국 그녀는 상상임신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녀의 뱃속 아이가 아들이라면 스테인과 영국을 연결하는 거대 왕국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기에 전 유럽이 애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상상임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사실 늙은 메리 일세에게 관심이라곤 일도 없었던 펠리펜은 그녀가 자기를 망신시켰다며 스페인으로 가버리죠. 이런 메리 일세는 얼마 후 또다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 영토 칼레 지역을 잃고 만 사건으로 칼레 지역은 영국에 있어서 대륙과 섬을 이어주는 지역이자 상업 유충지였고 특히 프랑스 역시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곳이었는데 그 유충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자 영국인들은 더욱 그녀를 증오하게 됩니다. 결국 메리 일세는 왕좌에 오른 후 불과 5년만에 남편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버려 공예 없을 때가 더 많아 홀로 남은 가운데 두 번의 상상임신을 한 것이 세상에 알려지자 영국인들은 엘리자베스 공주가 왕위에 오를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 그녀는 병상에 늦게 되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한바는 세상에서 42년간 허우적되다가 꼴까닥 해버립니다. 메리 일세가 꼴까닥 해버리자 펠리펜은 다시 엘리자베스 일세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단칼에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메리 일세는 평소 자기가 죽었을 때 몸을 갈라 심장을 꺼내보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칼레지역 이름과 사랑하는 펠리페의 이름이 적혀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펠리페는 그녀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해버리는 코미디 같은 행위를 한 것이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